아우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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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서오세요 아우찜입니다 울산에서 내가 했거든요 울산에서 했었는데 울산에서 하니까 아우찜이 잘 돼요 다른 집들이 그래서 나는 직장도 없고 그래서 이제 뭘 하긴 해야 되고 나이는 먹고 그래서 시작하게 됐거든요 울산에서 내가 아구찜을 하다가 손님들이 부산에 한번 차려라 권유를 받아서 내가 부산에 차르게 됐어요 여기는 한 2년 됐네요 아구찜 한지는 한 10년 정도 됐어요 저의 장점은 아구 불고기예요 아구 불고기가 손님들이 다 맛있다고 정말 맛집이라고 그래요 아구 불고기가 어떤 식으로 만들어지나 하면 양념을 해가 양념이 다 볶아요 아구찜하고 다른 점은 콩나물이 없고 아구만 100% 양념을 해서 불고기를 프라이팬에 볶아요 그게 좀 다르죠 아구 불고기는 고기가 쫄깃쫄깃하게 맛있어요 우리 아구찜은 동해순 센텀역 바로 정면 앞에 있습니다 저희는 룸이 다양하게 준비되어 있습니다 단체 모임도 좋고요 가족 식사하기도 아주 좋습니다 저희 아구찜이나 아구 불고기는 재고가 전혀 남지 않습니다 손님이 주문에 따라 정확하게 그 양대로만 하기 때문입니다 위생관리는 매일같이 깨끗하게 이모들이 매일 합니다 그거는 철칙이니까요 남은 음식은 절대로 사용하지 않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